이번에는 미국 현지 연결의 주요 이슈 체크합니다. 최중락 MBN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집값이 두 달 연속 전월 대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치가 나왔나요? 네, 지난 7월 미국 집값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8월에도 이런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8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 달보다 0.9%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락폭은 7월에 0.2%보다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달 연속 집값이 내려간 겁니다. 특히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1.3% 떨어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도시별로 살펴보면 샌프란시스코가 마이너스 4.3%, 시애틀 마이너스 3.9%, 샌디에고가 마이너스 2.8% 등 집값이 비싼 서부 해안의 대도시들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물론 작년보다는 여전히 두 자릿수 대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월 집값 1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15.6% 상승을 했는데 그거보다 떨어지면서 오른폭이 크게 줄어서 역대급 하락이라는 평가입니다. 원인은 역시 집을 샀는데 빌리는 금리가 높아서 입니다. 올해 초 3% 정도에 불과했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최근 7%대를 돌파했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이죠. 전문가들은 한 달 전 보고된 미국 주택가격의 뚜렷한 감속, 8월에도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올해 봄에 절정에 달한 이후에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한편 IRA, 한국산 전기차 관련한 보조금과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무장관은 법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동안 뒷북이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논란까지 있었죠.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많은 기업에서도 많은 로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제니 앨런 재무장관이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앨런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서 들었고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앨런 장관이 얘기한 법대로 시행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최소 몇 년간 대당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천만 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경쟁력이 뚝 떨어지겠죠.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약속한 전기차 공장, 착공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예정보다도 빨리 진행됐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논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관심이 집중됐는데 부장관은 조지아에서 수천 개 일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스마트, 자동차 기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공장을 빨리 항공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또 앞에서 들으신 대로 미국에서는 공장까지 지워줬는데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전까지 현대차에 무엇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옐런 장관은 법대로 하겠다라고 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미국이 얻을 게 많지는 않다는 그런 희망이 별로 없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전해드렸습니다.